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로 영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here to help your English reading skills We are going to explore the world of newspaper Are you ready to study English with me? Let's get started 저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CNN에서 가져왔어요 자 일단은 트래블 중에서 제가 가져온 거는 요거입니다 The spicy hot dog sausage fueling French protest 라는 바로 헤드라인이죠 첫 번째 spicy 라는 형용사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 spicy는 매운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맵게 How spicy? Would you like your stea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I don't like eating spicy food I prefer to eat mild food 그래서 spicy 매운 mild 순한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매운 핫덕 소세지 우리는 소세지라고 하지만 영어는 소세지 소세지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정확하게 됩니다 fueling 여러분 혹시 fue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fuel 하면은 연료라는 뜻으로 이렇게 명사로 쓸 수 있지만 동사로 쓰면 뭔가 활활 불타오다 불이 타오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저기서 매운 핫도그 소세지는 막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막 열기를 끄는 거죠 뭐를? French protest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rotest 하면은 동사로서 어디어디에 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서 시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로 쓰면은 I am protesting against the government 그래서 protest 뒤에는 against라는 전치사를 같이 씁니다 Don't protest against your mother Your mother is a good supporter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물론 명사로 쓰면은 시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렌치 그 프랑스 시위자들한테 이렇게 fueling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딱 한 줄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rotesting in France is a hungry business 그래서 protesting 이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어디서? in France 프랑스에서 a hungry business 배고픈 비즈니스 사업이다 and when the country's angry citizens 여기서 중요한 거는 citizen 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우리 흔히 citizen이라고 하는데 축구 좋아하시죠? 뭐 대전 citize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citizen 하면은 시민이라는 뜻이 돼요 We have to follow laws because we are good citizens I am a 천한 citizen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명사로서 시민이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은 when the country's angry citizens 뭐 뭐 할 때라는 소리네요 뭐가 그 나라에 화난 시민들이 put down their placard 우리 흔히 플랜카드라고 하는데 영어는 placard a가 e 발음이 나죠 put down put은 놓는 거죠 아래로 그래서 내려놓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자 누군가 이렇게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을 그러면은 총을 내려놓으세요 put your gun down put the gun down 또는 put down your gun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where can I put my back down it is very heavy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화난 시민들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의 플랜카드 현수막을 그리고 they seek out sustenance sustenance 여러분 sustenance의 의미는 food라는 뜻입니다 seek out 요거의 의미는 look for 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look for 뭣뭣을 찾다라는 뜻이죠 이걸 쓰면 되지 굳이 seek out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이 look for는 뭔가 일반적인 걸 찾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seek out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명확한 걸 찾을 때 seek out을 쓴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찾을 때는 seek out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할 때 sustenance 얘는 어려우니까 그냥 음식이란 뜻이에요 they are looking for food 라는 뜻 음식을 찾을 때 이 프로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은 배고프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소세지를 먹으면서 이 프로테스팅한다 라는 그런 기사로서 이게 단순한 소세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혁명이 있었을 때 또 어떤 커다란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도 이 소세지가 옛날에도 함께 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니까 우리 다음 여행은 바로 도쿄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위에 우리 위에 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라면 샵에서는 ban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ban 은 동사로서 금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smoking in this area is banned ban 금지시키다 banned 금지된 ban 이라는 형상이요 반면에 van v 발음이 있으면은 자동차의 커다란 봉고차 같은 van 이 되겠죠 여기는 b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라면 샵은 금지시킵니다 누구를 customers 여러분 customers의 의미는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상 손님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bad customer 라고 하시면 돼요 가끔씩 black customer black consumer 라고 하는데 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흑인 소비자란 뜻으로써 인종차별적인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쓰시면 안되고 그냥 bad customer 라고 하면 돼요 frank is a good server because he knows how to deal with bad customers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면 샵은 금지시켰습니다 손님들이 뭐로부터 from using their phone 그들의 핸드폰을 사용하라는 것부터 or while eating 먹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도쿄에 갔을 때는 이 라면 샵 되게 유명한 라면 샵에서는 이 뭔가를 라면을 먹을 때는 라면만 빨리 먹고 가라 너가 핸드폰을 보면은 다음 손님은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본다 그래서 금지를 시켰다는 건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 Contriversal Contriversal I think this policy is very controversial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손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뭐를 할 수 있는 건데 빨리 먹고 나가라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냐 그에 비해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왜 거기서 핸드폰 보면서 천천히 먹을 이유가 있냐 이 두 개에 대한 논쟁거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도쿄에 가면은 라면 샵에 가면은 뭐 이렇게 금지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같이 상식적으로 알면 좋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 바로 스포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영국 사람들은 축구를 풋볼 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은 soccer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럽에서 축구가 더 인기가 좋으니까 풋볼 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가끔씩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은 뭐 천안FC 대전FC 이런 이니셜을 본 적이 있어요 이 FC의 약자는 풋볼 클럽 그래서 축구팀이라는 약자라 요거까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은 리오너메시스 팀 dismisses reports The star has agreed to Saudi Arabia deal for next season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리오너메시스 리오너메시 그 축구의 신이라고 하죠 이 축구의 신 예전에 작년에 월드컵에서 MVP를 차지한 리오너메시를 우리는 GOAT 라고 했습니다 이 GOAT는 염소라는 뜻이 아니라 greatest of all time 모든 순간마다 최고인 사람을 GOAT 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인 마이 제너레이션 마이클 졸던 was the GOAT of the basketball and 박지성 was the GOAT of football when I was in twenties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리오너메시의 팀은 dismiss의 의미는 해산하다 또는 부인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으로 만들면 Frank dismissed his class early because he was sick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please dismiss any rumors that you hear about me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ismiss는 뭔가를 해산시키다 stop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the judge dismiss the case 하면은 그 판사는 그 사건을 기각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deny 부인하다 로 해석을 하면 완벽하죠 자 리오너메시의 팀은 부인했습니다 뭐를 report 여러분 report 하면은 바로 흔히 말하는 보고서라고 알고 있는데 얘가 신문에서는 신문기사 언론이라는 뜻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을 부인했다는 뜻이죠 그 어떤 언론들 바로 the star has agreed 그 star의 의미는 리오너메시가 되겠네요 리오너메시는 동의했습니다 어디에 to saudi arabia saudi arabia deal for next season deal 거래를 다음 시즌 많은 언론에서 리오너메시가 사우디 arabia에서 다음 시즌을 뛸 거다 라고 했지만 이 리오너메시의 팀은 그 언론 보드를 부인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일주일 전에 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새로 바르셀로나에서 리오너메시의 첫 번째 투속팀이었죠 새로 영입을 한다는 소리과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영어 헤드라인 뉴스로 좀 공부해봤는데 좀 흥미가 있지 않나요? 아 내가 공부한 영어 단어들이 여기 진짜 영어에서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신문 기사 읽기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좀 더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하고 싶다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하시거나 여러분 이 동탄의 사진 나면은 동탄에도 저희 팀 영화 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